나의 존재감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사장님! 뭐야 이틀맨! 사장님! 뭐야 이틀맨! 뭐야 이틀맨! 하나도 안 나고 why hello lovelies it's tracy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back to my channel today and we are going to be watching the first episode of 80s wanted tease one team one yeah that's such a hard word to say i don't know why i saw the trailer for this and it is almost like i'm pretty sure it is um all of us are dead but featuring 80s so that's going to be so interesting to see everyone's reactions like mingy's but before we get started if you enjoy more 80s stray kids txt dream catcher all that jazz you can head on over to my patreon for more exclusive content i have so much more over there like live performances kdramas things like that so if you are interested the link is in the description box below um and yeah let's just get going shall we i'm so excited kdramas kdramas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 나 나 나 나 그대는 sunshine 나만의 햇살 You are my happy You are my happy You are my happy Look at that squint You are my happy Oh my god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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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왜왜!!!! 왜왜왜왜!!!! Visiterssdk 뭐야 절학생이야? 뭐야 전 학생이야? 아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 예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뛰어! 제가 첫 번째 희승자인가요? 이게 순간적으로 두 가지 갈리끼리 딱 놓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지나가야 되나? 아니면 가야 되나? 진짜 무서우신 저 학교 앞에 서 계신 분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기셔서 아이디어 뛰어올 때 아까는 치각치각 이랬잖아요 좀 더워 저도 하면 안 돼요? 저도 하면 안 돼요? 저는 민기! 민기가 제일 반응이 좋을 것 같고요 기대가 되네요 아이고 날씨도 좋고 여기 아이고 아 오늘 여기서 또 내가 못 본 끼를 또 우리가 우리 또 아직 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여기는 요! 체크 인 아웃! 체크 인 아웃! 비록 여기서 우리 회사까지는 매일 3시간 반이 걸리지만 난 아주 신나게 한번 놀아보겠어 눈은 돼 눈은 돼 눈은 돼 눈은 돼 너는 진짜 빠른 5, 4, 3, 2, 1. 맨 앞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오,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누구야, 처음 보는데? 네? 누구야? 저는 전학생입니다. 김홍주. 네. 전학생이야? 네. 잘해보자. 들어가. 아이고. 뛰어가, 빨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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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당황했어요. 저 뭐 약간 좀비 영화를 제가 최근에 봐가지고 잡히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집에 갈 뻔했어요. 빨리 멤버들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건 모르겠고 바람이 하나 있다면 저희 가는 내내 했던 오디오는 안 써져있어. 저희 행위와 몸짓과 발짓 그리고 모든 언행들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 하나? 요, 체크 이뤄, 체크 이뤄. 어, 뭐, 자꾸. 어, 뭐, 잠시냐. 원래 생 노래하는 거 아니야? 두 발, 두 발 불량. 야호.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 전화곡이 싫다니까 엄마가 전화 오라고 해서 전화 갔는데 여기 음악 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드럼도 없을 것 같고 아.. 아.. 딸까.. 학교? 이 음악은 말이야 마음으로 하는 건데 마음으로 여기는 나의 음악을 담을 수가 없어 나의 음악은 서울에서 강남에서 담을 수 있단 말이지 아구.. 엄마 뭐야? 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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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흐흐흐 넌 내 drauf 음... 늦었는데 쉬워 그래 잠시만 잠시만 처음 본한 얼굴인데 시집생이 시집생?? 어딜 가 얘들아 얘들아 어딜 가 전학생이겠지 철학생님 철학생님 저는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를 빼마했습니다 너는 네 머리나 말마 단정하지 않습니까? 너 엎드려 엎드려 말이 많아? 이름이 뭐야? 정우영입니다 우영이 반갑다 잘해보자 일어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 감사합니다 야 같이 가야지 제가 또 이런걸 늦지 안해봤는데 벌써부터 스펠타클 안해요 오늘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짱칭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되는 멤버 여상이한테 한번 걸어봅니다 여상아 너한테 조금이라도 직책이나 직급을 주면 너가 아주 날아다니는 경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잘 한번 날아봐 니가 음악을 알아? 나 연생이야 인마 으흐흐흐 으흐흐흐 아유 잠시이나 종지 밥 줘야 되는데 넌 날씨 좋구만 산's posture oh my god 공장도 좋아해 공기 좋고 바람 좋고 요즘에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한공장도 좋아해 수행은 좋아해 오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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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뛰어가! 아침부터 맑게 깨우는 느낌이랄까? 재밌네요. 오늘 리얼리티 뭔가 다사다단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에이티즈 말고 다른 학생들이 있나 싶었는데 좀 신기했어요. 진짜 학창시절 느낌이 약간 좀 들어가지고 재밌었고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기대가 됩니다. 화이팅! 날씨도 좋고 공기가 좋고 공기가 좋고 초록 풍경이 많은 걸 처음 보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안녕? 나는 7반 1분이라고 해. 너는 어디에서 왔어? 서울에서 나의 그 존재감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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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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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리로 와봐. 뭐야, 전학생이야? 아니요. 뭐야, 그럼? 같은 친구들이에요. 아, 친구야? 네. 와서 들어가, 들어가.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네? 머리가 왜 이래, 이거? 아... 어? 제가 또 배우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연택하라고 해가지고. 그래? 이리로 와봐. 네. 친구 보이지? 문제가 많은 친구구나. 너도... 엎드려! 엎드려. 저요? 아... 한번 봐주세요. 알았어, 봐줄게. 들어가. 왜? 너는 기다려 있어. 왜? 너는 너무 일찍 왔어, 학교를. 아니, 저기... 내가 안 뛰거든요. 근데 안 뛰면 조금 방송에 안 살 것 같아서 뛰었습니다. 야, 빨리 가! 너 안 놀랐어? 놀란기보다, 아, 진짜 뛰어야 되나 이 생각이. 저런 날씨를 잘 하루도 잘 못 해요. 가妙해야 모르겠다. aim a bougie가 기 적lläuto 말이야. 축구는 잘하는 사람들끼리 해야 has sweet는데. 역시 난 오늘도 축구장을 먹겠구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아이... 서울인이 라고 formulует... 일단 성장하려면 어떠 Dan이로ес recipe 대체는 아 okay 나 다." 아아.. 누구랑 축구해야 하냐아.. 서울에서 왔죠? 서울에서 왔죠? 네 유아악!! 유아악!!!! 쏘르르다.. 빨리 뛰어뉴여! 뛰어뛰뛰뛰어! 뛰어뛰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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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갓!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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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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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했는데요? 제 크로스백 연습했는데요? 얘도 연습했는데요? 왜 저만 여기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아 저는 오자마자 서열 정리하는 줄 알았어요 몸뚱없이 문이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제가 어디서 왔냐 그러길래 서울에서 왔죠 서울에서 왔죠 서울에서 왔어? 예 근데 갑자기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뛰었습니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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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축구해가지고 햄스트링이 끝난 건가요? 난 지금 안 한 거니까 여기 있으면 되는 건가? 응? 아 학교 가길 아 성화 아 오늘 극심 뭐 나오지? 아 또 티 주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왜 그래 아 학교 떴노? 지각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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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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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라고! 너 뭐야? 너 뭐야? 너 왜 왜?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5 4 3 2 1 어디 가 어디 가? 여기까지 제가 문제였다니깐요? 지금 학생이야? 시간이 몇시야? 아니 처음 본 얼굴인데 이제 똑바로 안해? 오늘 저 학생이 왜 이렇게 많은거야? 반갑다 잘해보자 누구야? 성화 박성화입니다 머리에 무슨 칠했지? 가만있어도 그렇게 말이 많아 단정해야지 자 부탁한다 빨리 친구들 따라가 알겠습니다 여보 부탁드립니다 야 나 손도보야 똑바로 떠 뭘 이따 보자 아 죽지 않았어 1등이야 친구들이요? 진짜 학생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갈수록 약간 형님들이 계셔가지고 살짝 놀랬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기대되는 멤버 약간 여상이가 4차원적인 매력이 있어가지고 여상이도 좀 귀여울 것 같고 저희가 약간 올라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여상이는 달려할 때부터 되게 겁을 많이 먹고 뭐야 뭐야 이러면 약간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뜨는 것 같아서 우리는 숨어있어야 돼 아니 이런 데 숨어있다가 놀래킬까? 우리는 해봐야 돼 뭐야 안 뛰냐? 약간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될 것 같아 맨 뒤에 있다가 아니 사실 처음에 뛰기 시작하면 뒤를 안 돌아보기 때문에 뛰기 시작할 때까지 우리가 안 보여야 돼 아 오케이 사실 그 덩치 엄청 크신 연기자분이 저기요 와보세요 하면 진짜 겁먹으실 것 같아 야 와봐 돈 많냐?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제일 건장하신 분한테 부탁드려서 약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우리가 억당히 조성됐다 싶을 때 이렇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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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여상이 형 제일 늦게 들어오게 한 다음에 선생님이 여상이 형 혼자 얼차를 시키고 저희 다 들어가는 거 여상이는 컨셉이 뭐예요? 가불 가불한 반전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보자 그럼 저희가 숨어있을까? 그래 아침부터 너무 열심히 뛰었네 여기 근데 남해보다 좀 더 시골 같은 느낌이다 비슷한데? 아니 왜냐면 느낌 절차 여기는 진짜 야 우리도 남해 가봤어 닭이다 꼭 깨워 오요 왓 헤헤헤헤 왓 헤헤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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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늘도 어떤 학교생활이 펼쳐질지 너무.. 아.. 어떤 학교생활이 펼쳐질지 너무.. 너무.. ㅋㅋㅋㅋㅋㅋ 너.. 너 반성이야.. 야 너 반성이야 유상아 당당하게.. 소화지마.. 유상아.. 너 할 수 있다? 유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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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a... xD fewer Sohn XDD XDD ㅎ XDD 누구야? 반갑다 얘들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스케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반장으로서 무서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디서 왔어? 머리가 노란색이야 다들 차렴! 내가 너네 반장이야 반장이요? 내가 너네 반장이야 햄버거 돌려, 햄버거 돌려 햄버거 돌려라, 햄버거 반장이야? 반장이요? 햄버거 돌려 나 지고를 못 당해봤어 자 얘들아! 전화 공고를 축하한다! 하하하하하 피지공!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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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당신은 나의 동반자 선생님에 대하여 경매! 가실까?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첫 키스 얘기해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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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들 이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보여주는 왜 그들의 빨리빨리가 아! 아! 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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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es i cannot wait for episode two it should be i think it's already out so i'm going to be watching that next so keep an eye out for that video when it comes out and yeah please let me know what your favorite who was your favorite most favorite reaction down in the comments below i really want to know who you guys thought was the absolute funniest reaction because i really want to know these things um yeah can't wait to see where where this is going so before i go i want to say a quick thank you to my patrons who are down beside me here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support i really appreciate it especially for helping me support the channel um if you would like to become a patron you can click on the link down in the description box below like i said before there is so much exclusive content that you can go check out over there and if not thank you so much for just wanting to support me through youtube you guys are amazing and i'm so happy to have you a part of the channel if you haven't already and you'd like to please hit that subscribe button and join our family on our side of the internet we would love to have you also don't forget to click the like button it lets me know what you guys are vibing with and it really helps me out as well but yeah so until next time i love you guys and i will see you later by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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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